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커스터머 엔지니어 조혜민입니다. 이어서 준비한 세션은 바로 보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앞선 앵커톡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클라우드 시대에 클라우드 솔루션을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고객분들이 조심스러워하고 또 염려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가 보안이기 때문에 오늘 지수의과 관련된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좀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기능에 대한 이야기, 지수의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왜 오늘날의 보안이 이토록 어려워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몇 가지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우리의 보안팀이 관리해야 하는 디바이스와 앱이 많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기준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만을 관리했으면 됐습니다. 최근에 업무 형태를 놓고 보면 회사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나 태블릿을 지급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개인 장비를 업무에 활용하시려고 하는 사용자들이 워낙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IT나 보안 담당자분들은 과거의 특정 디바이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한해서만 보안에 대한 대응을 했으면 됐을 것을 이제는 사용자의 디바이스, 지급한 태블릿,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접속할 수 있는 루트로 보안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과거에는 한건에 대한, 한 단말에 대한 조치만 됐으면 됐을 것을 이제는 3개, 4개 단말, 그리고 거기에서 동작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까지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요건들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용은 사실 우리는 보안에 대한 주제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서드파티 보안 툴들을 자사에 도입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안 솔루션들이 과거에는 정말 효자로서 우리 회사의 보안을 대비하는 데 막강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보안에 대한 공격 추세가 변화하고 그리고 공격에 대한 각본들이 다양해지면서 해당 솔루션들이 힘을 잃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각각의 보안 솔루션들은 서로의 보안 솔루션들을 고려해서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보안 솔루션 간의 호환성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미 너무나도 많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보안 공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더 체감이 되실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면 2016년 이후로 엄청나게 월웨어 공격이 급증하고 있는 행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사실 가장 놀라기도 했는데요. 지메일에서 발견되는 피싱, 감지가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단 하루에 1억 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우리 보안 담당자는 아침 9시에 출근을 하셔서 6시에 퇴근을 합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열심히 보안을 관제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1억 건씩 몰려오는 공격들을 사실 대응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단연간 그리고 최근에 급증한 보안 이슈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저희는 이러한 교훈들을 좀 얻게 되었는데요. 어떤 교훈들을 얻었는지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형태의 교훈들을 얻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공격에 드는 비용은 적지만 방어에 드는 비용은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방어에 드는 비용을 각사가 다 부담을 하면서 공격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보안만의 전문적으로 고민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안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시기를 권고해드리는 메시지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개별 회사에서 아니면 특정 기관에서 보안에 대한 모든 방어책을 세우기란 사실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사용자 교육이 도움은 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안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매뉴얼을 공지하기도 하고요. 집체 교육을 하기도 하고 온라인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다루어지는 테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메일 계정에서 온 메일은 열어보지 마세요. 첨부파일은 다운로드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가이드를 사용자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용자분들이 아무리 주의한다 하더라도 공격에 대한 각본 자체가 굉장히 교묘해지고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만으로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피싱 공격은 불특정 다수에게 행하는 공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물건이 굉장히 저렴하니까 한번 사보세요. 이 대출 상품 정말 저렴하니까 한번 이용해보세요. 이런 형태의 안내 메시지가 많이 있어서 그런 정도의 안내 메시지라 하면 사실 저희가 직관적으로도 업무용 이메일에 이런 메일이 오면 이건 스팸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공격하는 유형의 메시지 패턴들을 보면 지금 당신의 패스워드가 위험합니다. 저는 IT 보안팀인데 패스워드를 좀 교체해 주세요. 또는 사내 프로모션입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뭐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마치 그 업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또는 그 사람이 관심이 있어야 할 만한 정말 업무와 관련된 테마들을 가지고 공격을 공격 각본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각본으로부터 100% 안전하게 사내 환경을 보호하기란 사람을 교육하는 것만으로 대응하기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우리는 이미 사실 많은 그리고 강력한 보안툴들을 도입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보안툴이 설계됐을 때의 보안 공격의 패턴과 지금의 양상은 다릅니다. 그 보안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이 당시에는 정말 100점짜리 툴이 될 수 있었지만 1년, 2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사실은 완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솔루션을 다시 뜯어 고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수고와 노력을 들게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요즘에 보안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희는 지능형, 똑똑한 보안 솔루션이에요. 머신러닝 기능을 넣어서 스스로 학습하면서 계속 계속 발전하는 제품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엔진 자체가 똑똑하다고 100%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학창 시절에 시험 공부를 해봤을 때도 잘 아시겠지만 그 시험에 나오는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좋은 양질의 컨텐츠들을 기반으로 공부가 돼야지만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상한 영역의 내용을 공부하고 와서 그날 시험을 보면 당연히 시험을 망칠 수밖에 없죠. 그 예시처럼 우리는 충분히 인사이트를 얻을 만한 데이터를 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솔루션 프로바이더에는 그만큼 많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접속해볼, 접근해볼 기회조차 갖지 못한 부분인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단연간에 일반 사용자용 서비스를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유형의 공격 각본과 스팸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막아내는 경험을 기반으로 양질의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에코가 되어 있다는 말씀까지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이 네 가지 교훈은 첫 번째, 전문 기관을 통해서 전문 솔루션을 통해서 보완을 대비해야 한다. 두 번째, 사용자 교육이 만병통치학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세 번째 부분은 기존 것을 갈아엎기란 더 어렵고 머신러닝, 똑똑한 제품을 선택해서 쓰기 위해서는 그 제품이 충분히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로드맵, 학습할 수 있는 에코를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경험을 가진 구글이 어떻게 현대의 보안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지 저희가 크게 네 가지 전략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방형입니다. 어찌 됐든 우리는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들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보안 기능들을 예방형 항목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능형.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보안을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 부분은 투명성입니다. 사실 보안과 함께 맞물려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또 고객분들께서 염려할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정말 구글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테마이거든요. 이 테마에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고객분들의 데이터를 보존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아무리 좋은 제품, 아무리 완벽한 솔루션이라 하더라도 배우기 어렵고 쓰기 어려우면 사실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G Suite의 보안 기능이 얼만큼 단순하고 쉽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방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G Suite의 이메일은 더욱이 이메일 보안은 저희가 자부하는 보안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생산성 기능이나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파워풀한 기능들도 앞서 지은님이나 정우님 세션을 통해서 충분히 안내받아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솔루션들이 너무나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된다면 사실 굉장히 버겁겠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과 같이 G메일, 이메일 기준으로는 99.9% 그 이상의 정확도로 스팸을 필터링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 도용이나 이메일에 대한 도용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대응해내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 워낙 보안 공격에 대한 각본들이 다양해지면서 월웨어뿐만 아니라 앤섬웨어에 대한 공격, 유형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보안에 대한 대응책이 G Suite, G메일 기준으로는 마련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건, 매일, 일반 사용자용, 그리고 기업용에서 수집되는 엄청나게 많은 공격 루트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이 G Suite 엔진단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되고 있다는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회의와 관련된 보안 기능들도 사실 엄청납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면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직군이 워낙 많죠. 사실 그중에서도 학교라든가 아니면 기관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몇몇 업체의 제품에서는 그런 생산성 기능을 쓰는 목적으로 도입을 하셨지만 보안 사고에 여실히 노출되는 경우들을 경험하셨습니다. 회의를 하는 도중에 악의적인 사용자가 그 회의에 조인을 해서 민감한 컨텐츠를 막 공유해버리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타사의 솔루션을 통해서 경험하시면서 많은 고객분들이 우리는 이제 안전한 솔루션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그때 저희가 대안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이 바로 G Suite에 포함되어 있는 구글 및 화상회의 기능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안내되는 내용과 같이 구글 및은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아주 중요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고객분들의 업무 환경을 위해 마련된 솔루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수준의 보안 기준책, 보안 대비책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해당 미팅에 대한 참석은 초대받은 사용자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즉 내가 이 회의에 대한 참여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캘린더로 초청 메일을 받게 되고요. 초청을 받게 되고 그 초청을 기반으로 해당 링크에 조인하셔야지만 참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도메인 내에, 우리 회사 내에 사용자분들이 아니라 파트너나 아니면 고객이 되실 수도 있겠죠. 고객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면 URL을 공유하는 형태로 회의에 초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구글 및에서는 회의의 소유권자가, 회의의 참여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누가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접속을 시도할 때 승인할지 거부할지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초대한 적합한 사용자만이 해당 회의에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실수로 A라는 사용자분의 성함이 굉장히 익숙해서 수락을 하고 봤더니 이분은 오늘 회의에 초대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럴 경우에는 당장 그분을 그 회의에서 퇴장 조치시키실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지원을 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암호화된 상태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가장 파워풀한 기능 중에 하나인 회의 중에 녹화하는 이런 녹화된 저장본까지 권한 기반 하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이 된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가장 안전한 형태의 화상회의 소유전의 기본 요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저희는 오늘 G Suite과 관련된 이야기들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있는데 사실 G Suite과 함께 했을 때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크롬입니다. 크롬 엔터프라이즈를 기반으로 하드웨어 레벨의 보안 그리고 브라우저 레벨의 보안 그리고 나서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보안을 이름한다면 멀티레이어로 우리는 다각도로 보안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러한 부분은 비단 크롬뿐만 아니라 TPM이 탑재되어 있는 단말을 기준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융합된 보안을 논의하는데도 이미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까지 저희는 G Suite, 크롬과 함께 같이 제공을 드릴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능형 보안 대비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능형, 똑똑한 보안 대응책,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알림센터입니다. 사실 요즘에 저희 정말 알림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그 알림 가운데 무의미한 알림 또는 반복적인 알림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너무나 반복적인 유사한 내용들을 알림 받으면 그게 정말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판단하기 전에 일단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너무 루틴하게 들어왔던 알림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무나 방대하고 많은 알림을 사실 관리자나 사용자에게 충분한 인사이트를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알림센터의 가장 큰 핵심은 관리자가 필요한 형태의 알림을 제공한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굉장히 민감한 어떤 문건에 대해서 다운로드하는 것을 금지하고 싶다. 또는 다운로드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는 고객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해당 문서에 대한 다운로드를 시도한 이력을 알림을 걸어두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처럼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보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은 알림센터를 통해서 받아보시거나 뒤에서 안내되는 보안센터와 연계하셔서 대시보드 형태의 추위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 회사의 민감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우리가 알림을 전달받고 알림을 보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의 에코드를 같이 확인하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끔은 또는 간혹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시는 보안 경험이 없는 분들이 사내 보안 담당을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실사원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직무가 변경되신 분들도 있으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은 담당자 분들에게도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그리고 해당 민감 이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추천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천들을 통해서 이런 민감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구나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해보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뒤에서 보여드린 내용이 바로 조사 도구와 같은 도구인데 민감한 조치 사항들을 저희가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식별을 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이거 진짜 민감해 보이네 라고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관리자가 할 수 있는 넥스트 스텝은 그럼 로그를 한번 봅시다. 어떤 연동되어 있는 장비에서 한번 로그를 쭉 뽑아서 무슨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봅시다 정도의 스텝으로 이어졌는데 G Suite 기반 하에 책정되어 있는 보안 에코리 기반으로는 지금 화면에서 안내해 드리는 보안 조사 도구를 통해서 어떤 이슈가 어떤 사람에게 언제 있었는지를 식별하고 조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A라는 사용자가 B라는 외부 업체에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문서를 보낸 이력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검색에 대한 조건들을 입력하고 조사를 하시게 되면 뭐 이메일 로그를 방대하게 뽑거나 드라이브 로그를 방대하게 뽑는 게 아니라 정말 해당 내용에 포함하는 이력들만 모아보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T의 담당자, 보안의 담당자 또는 감사를 하시는 담당자들은 실증을 찾기가 굉장히 용이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유한 게 아니라 정말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공유하신 민감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관리자는 우리 회사 기준으로 민감한 컨텐츠나 민감한 내용들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게 있는지를 식별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식별된 내용을 전체 선택하신 후에 일괄 조치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목록을 보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외부에 우리의 민감 자료가 나가있다 라고 하면 그 민감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바로 철회하실 수 있는 기능까지도 조사 도구에서는 제공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보안팀이 보안에 대한 염려 때문에 모든 생산성 기능들을 포기시키고 포기하게 하고 안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안전해요. 저희도 그 기능이 필요한 건 아는데 알지만 보안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다면 이제는 파워풀한 모니터링 기술과 그리고 적절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기반으로 이렇게 조사 도구를 통해 민감 정보들을 빠르게 색출해 내실 수가 있고요. 더욱이 민감한 일을 발생했다 하더라도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그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안전하게 일괄 조치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G-Switch이 가지고 있는 가장 파워풀한 보안 에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왜 보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동작업이라는 테마가 나오지? 굉장히 놀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워낙 파워풀한 협업 그리고 이제 공동작업에 익숙한 이 툴은 심지어 보안을 관리하고 IT를 관리하는 관리 채널에서도 공동작업의 컨셉을 도입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우리는 A라는 관리자, B라는 관리자가 항시 붙어서 모든 관리 관제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휴가도 가셔야 되고 가끔 출장도 다녀오셔야 되고 굉장히 부재한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특정 보안 조치를 A라는 분께서 일정 부분까지 조치하고 마무리를 하셨다고 하면 그 이후의 작업은 다른 팀원에게 이관해서 이후의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도 G-Switch의 보안 에코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본인이 특정 시스템의 책임을 맡고 자리를 비울 수도 없이 어떤 일에 메몰되어 계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제는 G-Switch의 파워풀한 보안 기능과 공동작업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기반으로 업무 분장을 조금 유연하게 하셔서 그럼에도 안전한 형태의 보안 대응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 기능은 최근에 고객분들이 정말 가장 많이 질문 주고 계신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데이터 유출 방지와 관련된 기능인데요. 최근에 개인 정보에 대한 유출 사고라던가 사내에 정말 중요한 어떤 기밀들이 새어나가는 경험들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게 우리의 사내의 중요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십니다. 화면에 보시면 구글, G-Switch, 그리고 G-Mail과 드라이브 기반으로 제공되는 DLP 기능을 기반으로 민감한 키워드나 민감한 패턴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식별하시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직원분들 가운데 특정 문서로 개인 정보, 여권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등록번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개인 정보를 누군가에게 공유하려고 한다. 더욱이 공유하려는 대상이 외부 사용자다. 라고 하면 그 문서 자체를 이메일이나 드라이브로 공유하지 않게 정책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강력한 정책은 금지하는 정책일 텐데 이런 것들을 백단에서 모니터링하도록 조치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사의 보완 규정에 따라서 유연하게 DLP 정책을 내려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에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너무 많습니다. 해외에 지사를 주거나 아니면 해외 출장이 많은 형태의 업무를 하시는 직원분들,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각국의 개인 정보에 대한 패턴이나 민감 정보를 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에 G Suite의 DLP에서 제공되는 기본 템플릿을 기반으로 적절하게 정책을 반영하시게 되면 미국에 있는 아이디 패턴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는 공유를 차단해줘. 또는 유럽에 또는 어느 국가에 중국에 일본에 이런 식의 템플릿을 활용하시게 되면 충분한 개인 정보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는 관리자를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DLP 정책을 적용해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G Suite의 기본은 다국어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어떤 신상품 정보가 AAA 이렇게 불린다고 하면 그 키워드가 한국어로 표시되든 영어로 되든 일본어로 되든 중국어로 되든 식별을 합니다. 민감한 키워드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다국어 기능까지도 DLP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파트는 바로 투명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구글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워낙 구글이 광고를 잘하는 회사이고 단연간 이 광고 비즈니스로 업계의 선두를 자리 잡다 보니까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도입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구글은 광고 회사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우리의 기업 정보나 아니면 우리의 이런 사용성들을 기반으로 우리를 광고에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우리 데이터를 그런 곳에 활용하는 건 아닌가라는 막연한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화면에서 안내되는 내용과 같이 명확합니다. 고객의 데이터는 절대 구글의 소유가 아니라 고객분들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를 하지도 다시 가공하지도 제3자에게 드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데이터는 구글의 서비스를 쓸 뿐이지 우리의 소유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져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은 구글의 입으로 저희는 정말 안 봅니다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감사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인증을 기반으로 정말 고객분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소중히 다루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볼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메일이나 문서중앙화 솔루션, 채팅 솔루션, 기타 등등 이런 협업 솔루션들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업무의 모든 것들이 이 솔루션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분명 안 되지만 가끔씩 기업들은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으세요. 특허 분쟁이 되실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로 다양한 이야깃거리들로 송사에 휘말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 법적 증빙 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오히려 그 회사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이메일을 아카이빙 하시거나 아니면 하드 디스크 자체를 물리적으로 보관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법적 증빙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데 그럴 때의 부담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스토리지 비용도 스토리지 비용이고 그렇게 물리적으로 보관했던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복구할 방법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2중화, 3중화까지 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신데 이제 G Suite 기준으로는 그런 백업에 대한 걱정, 아카이빙에 대한 걱정, 걱정 그리고 법적 증빙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내야 되지에 대한 걱정거리로부터 해방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글의 볼트, G Suite의 볼트라는 기능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법적 증빙 자료로 추출하실 수 있도록 보관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한 예로 특정 사용자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본인의 이메일을 싹 지우셨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내의 정책이 특정 기간 동안 이메일을 보존하도록 가이드하고 있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기간만큼 볼트 기능을 통해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그런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 아니면 증빙 자료로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이 볼트에서 제공하는 검색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자료들을 추출하실 수 있고요. 바로 법적 증빙 자료로 추출해내실 수 있는 인터페이스까지 같이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객분들이 지금 데이터에 대한 보존, 아카이빙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 볼트 기능을 통해서 자사의 아카이빙 그리고 자사의 백업 솔루션들을 좀 이관해 보시기를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G Suite은 이제 다양한 라이선스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기능은 비즈니스 라이선스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즈니스 라이선스는 무제한 저장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혜택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봐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바로 단순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기능들이 와 저런 기능도 되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아 근데 관리하기가 조금 버겁겠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이제 염려를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중앙 집중식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직관적인 UI를 가진 관리 관제 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는 이 관리 콘솔 내용을 보면 마치 저희가 모바일 디바이스, iOS나 안드로이드 기반의 디바이스에서 그냥 앱을 통해서 업무를 받던 앱을 통해서 개인적인 일을 받던 그 경험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자, 결제, 리포트 추출, 도메인 관리, 포환 이런 식으로 직관적인 네이밍 룰을 기반으로 이 항목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안내들이 밑에 표기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메뉴를 클릭해서 이동하시게 되면 해당 메뉴에 대한 사용 팁들을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G-Suite에 대한 풍부한 관리 경험이 없는 사용자를 하더라도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G-Suite팀이 준비한 다양한 고객 서비스 가운데 이런 보안에 대한 관심 있는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한 보안 워크숍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보안 워크숍을 수행해 보신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나절도 되지 않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의 교육만으로도 G-Suite에 대한 보안 관제 기능들을 설정하시는데 금방 습득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제공드리는 다양한 매뉴얼들을 기반으로 빠르게 온보딩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파트너 솔루션과도 조금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보통 G-Suite을 검토하시는 고객분들이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는 생산적으로 일하고 다양한 파워풀한 SaaS 솔루션, 서비스 프로바이더로부터 제공받는 파워풀한 생산성 도우를 쓰는 데에 좀 마음이 열려 계신 고객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애로사항이 뭐냐면 A라는 앱을 접속했을 때 ID 패스워드, B ID 패스워드, C ID 패스워드 그러면 너무 헷갈리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시죠. 그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싱글 사인온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클라우드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구현해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그런 앱들을 이제 브라우저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iOS, 안드로이드 기반의 데스크탑, 태블릿,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다 운영을 하시게 될 텐데 물론 윈도우즈도 포함이고요. 이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MDM에 대한 기능을 기반으로 단말관리까지 중앙에서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G Suite이 어떻게 보면 패키지, 올인원 솔루션이라는 가장 큰 강점을 어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인증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즘 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고객분들이 단번 말씀해 주신 것이 혹시 그거 파이더 얼라이언스 강령에 충족하는 기능인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거든요. 그런데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정도는 맞춥시다라는 협의체가 생겼는데 그런 협의체에 굴지의 다양한 회사들이 참여해서 서로 논의하고 표준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그런 얼라이언스의 강령들을 저희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기준으로 저희는 시큐리티 키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인증, 2차 인증에 대한 서비스들을 구현해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과 같이 인증에 대한 부분, 저희 안드로이드 기바이스 기반으로는 파이더 보안키를 기반으로 한 인증을 가능하게 했고요. 더 나아가서 정우님 세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집중해 주세요. 컨텍스트 인식 액세스라는 기능을 기반으로 조건화의 접근, 조건화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가장 파워풀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이 생산성 기능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보안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다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상태에서만, 특정 상태를 우리가 확인했을 때에만 접속 가능하게 해줘라는 요구사항들을 준수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를 말씀드리면 컨텍스트 인식 액세스입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이러한 서비스들, 다단계 인증과 멀티 인증이 얼마나 안전한 환경인지에 대한 증빙을 저희가 보여주는 여실한 예인데요. 저희 구글 직원들은 아까 정우님께서도 보여주셨는데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보안키를 늘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고 중요한 서비스나 민감한 정보에 접속할 때는 2차 인증 수단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보안키 배포 후에 계정 도용에 대한 사례가 제로, 0건입니다. 정말 안전한 형태의 보안 환경, 보안 인증 환경을 구현하실 수 있는 특화된 기능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내용, 사실 오늘 쭉 언급드렸던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더 많은 기능들, 엄청나게 많은 보안 기능들이 G Suite에는 꽁꽁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만큼 굉장히 많은 보안 기능들이 있고요. 고객분들께서 G Suite이라는 솔루션을 생산성 위주, 협업 위주로 보셨던 관점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생산성도 확보하면서 그리고 협업에 대한 효율성도 증가시키면서도 더 안전하게 보안을 강화했다라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이런 보안 기능들을 모두 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MDM, 단말을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피싱에 대한 방지 기술, 그리고 보안키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인증, 그리고 DLP와 보안센터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 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사에 휘말리는 이런 법적 증빙자료를 내야 되는 환경들을 고려했을 때의 E-Discovery, 아카이빙에 대한 기능들까지도 모든 것이 G Suite의 보안 기능 안에 담겨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있는 장표가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장표입니다. 그러면 G Suite의 보안 기능들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화면을 보는 보스턴시의 CIO 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전 구성에서는 유지관리, 업그레이드, 패치 작업이 많았지만 구글의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안정성과 보안을 확보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온프레미스 기반의 메일 서비스, 문서중앙화 서비스, 또는 화상의 시스템들이 3년, 5년, 6년 주기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유지 보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 놓으셨을 때 그냥 제품만 업그레이드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에 연계되어 있던 커스터마이징 요소들까지도 싹 다 개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우셨고 심지어 한 달, 두 달 만에 나오는 패치를 적용하실 때만 하더라도 무슨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지를 전전긍긍하셔야 됐다고 하면 G Suite을 기반으로 파워풀한 이런 보안 기능과 생산성 기능을 기반으로 패치나 이런 고민들로부터도 자유로워지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실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보안에 대한 다양한 팁들을 얻어 가실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만약에 지금 우리는 G Suite의 베이직과 비즈니스, 기본적인 사용성만을 고려하는 에디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안에 대한 이런 심화 기술들을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한시적으로 적용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담당 영업을 통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는 세미나를 통해서 보안에 대한 레벨 200에서 300 정도의 세미나를 전달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계정을 기반으로 한 파워풀한 보안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 에코까지 마련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세미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진행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